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영상은 동굴 윗길 깊은곳 1 아 어 섀도어 버닝서버 어 20분 정도로 해가지고 얼마나 먹는지 얼마나 잡는지 측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사냥방법은 한바퀴 도는 사냥을 쓰고 못쓰는 스킬 지금 못쓰고 있는 스킬이 다크플레어 그리고 에르다샤워 메소 익스플로저 은 못쓰고 있습니다 쓰나마나 데미지가 안달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현재는 235렙이여가지고 겨검치 한 마리가 50만이고 한 마리가 49만인가 그럴 것 같아요 다 맞고 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다크플레어가 그거 하나만 써도 한쪽을 아예 안갈 수 있으니까 그게 안되가지고 데미지 자체가 나오니까 원래 처음 들어왔을 때 예당 시나리오는 1.8에서 2 정도는 먹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걸 못쓰는 변수가 좀 있더라구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판을 짰는데 판이 안맞았어 변수가 생긴거죠 아 10.8 지나리오 10.8 10.8 10.8 10.9 10.8 10.8 10.8 10.8 10.8 10.8 아..회.. 20 메..회..팩 템으로 못 맡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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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남았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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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